아니 선생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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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오케이 일어났다 일어났다 아니야 책상 치는 거야 야 시험사 책상 한번 때려봐 야 시험사 책상 한번 때려봐 야 시험사 야 시험사 아니 저 아 형 씨 이거 저 탑살기 아니에요? 전국 씨한테 쌓인 거 있으면 책상 치세요 아 지지마 꼼 때 꼼 때 일단은 나도 맞는데 왜 나도 맞는데 왜 야 왜 야 그만해 그만 이렇게 하면 정신 잘 할 수 없지 큰일 납니다 왜 왜 왜 왜 왜 뭐야? 쉬지 말라고! Just willingly